더 카피라이트 빌롱스 투 더 오리지널 라이터 오브 더 컨텐츠. 엔드 데어 메이비 에러즈 인 머신 트랜슬레이션 리절츠. 뉴스 앤 박아름 기자 제시가 남다른 몸매를 과시했다. 3월 29일 방송된 mbc 나 혼자 산다 에서는 청바지를 리폼하는 가수 제시의 모습이 공개됐다. 이날 제시는 스타일리스트와 함께 청바지 피팅에 나섰다. 25인치 사이즈 청바지는 제시에게 맞지 않았다. 한 움큼은 줄여야 겨우 딱 맞는 제시. 개미 허리임을 인증했다. 하지만 제시는 사실 마른 게 콤플렉스 라고 강조했다. 제시는 허벅지도 굵었으면 좋겠 는데 라며. 그래서 하체 운동 엄청 많이 한다. 고 털어놨다. 이에 박나래는 정여원 회원도 내 힙을 탐내했다. 고 언급했다. 하지만 이내 기한 84는 바꾸자 하면 안 바꿀걸 이라고 받아쳐 웃음을 자아냈다. 사진은 mbc 나 혼자 산다. 캡처. 뉴스엔 박아름 jami.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anywsen 골뱅이 anywsen.com 카피라이트 뉴스엔 고어xic가 붉 Cir brokers 잃usan 참여 스포츠 zwischen 우선 ρω